안녕하세요 수제준비의 강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두 다 집에 이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우는 샤오미의 제품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샤오미가 차고에 하나쯤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샤오미의 양산차 SU7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첫 인상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의 첫 인상을 말씀드리면 전면부에다 봤을 때는 맥클라렌이 좀 떠오르긴 했고요 이 측면부로 보면 역락없는 타이칸의 실루엣과 디테일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디자인이야 약간 비슷비슷한 차량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에는 몇 가지 조금 놀라운 스펙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일단 이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 진짜 매끄럽게 쭉 뻗어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살짝 라이다 장비가 택시 모자처럼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체중계를 샤오미 걸 쓰거든요 네 체중계를 올라가서 내려보면 항상 보던 그 마크가 이제 이 후드 위에 있습니다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샤오미가 정말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첫 번째 프로덕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CD 개수가 그동안 나왔던 양산차 중에 최저 수준인 0.195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CD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외부의 그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액티브 셔터 그릴을 만들어 놓고요 이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출력이 꽤 높거든요 워낙 출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 냉각계의 면적도 넓어야 되는데 지금 공기를 맞을 수 있는 면적은 최소화한 상태여서 이 라디에이터가 거의 45도 사선으로 누워있는 식으로 뒤쪽으로 길게 넘어가는 흡사 우리가 많은 스포츠카나 슈퍼카의 전방 부분에서 보고 있는 그런 냉각계의 하부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코어 면적은 넓게 늘리면서도 사실상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게 만들어내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볼보를 비롯해서 몇몇 브랜드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렇게 미러 하우징이 거울이랑 일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움직이는 그래서 이 출력 면적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것 역시 CD 개수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타이칸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도어 측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으로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토출구가 있습니다 휠 아시 뒤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 부분도 그동안의 영상차 중에서는 거의 아마 타이칸 정도만 썼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SU7에서도 이걸 적용을 하게 됐어요 SU7, SU는 이 스피드와 울트라 이걸 의미하는 단어로 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는 상품 개발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차는 21인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을 노란 브랜브 캘리퍼 그리고 대구경에 타공 디스크가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 따라서 들어가는 타이어의 종류들도 다른데요 기본형 모델들은 미셀린의 E 프라이머시 이 윗급 모델에서는 피렐리나 아니면 미셀린의 파일럿 스포츠 EV 끈적끈적한 그립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 덕분에 이 차의 제동거리는 시속 100에서 0까지 단 33m에 불과한 놀라운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본기가 좋은 자동차들은 제동거리를 항상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제로백만 발표를 했잖아요 제로백이 2.78초인데 제동거리는 33m대 기본적으로 스포츠카에 관전해 봤을 때도 워낙 출중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고 속도는 265k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토크는 무려 838Nm 거의 한 85km 정도 되는 그러한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듀얼모터 방식으로 구동합니다 배터리 팩은 모든 전기차는 비슷하게 하부에 깔리게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101kWh CATL에서 공급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우리 LFC 배터리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도 고성능을 추구하고 있는 모델들은 여전히 리튬이온 3원계 배터리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읽어볼 수 있는 단서이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정말 타이칸이랑 부품 공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디자인 똑같아요 유리가 끝나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가변형 형태로 스포일러로 올라오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쪽을 보시게 되면 정말 심플한의 극치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지름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데다가 그 앞쪽으로 넘어가 있는 계기판 형태도 그 맥라랜 옛날 720S가 레이스 모드로 접혔을 때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는요 무려 56인치의 투영 면적을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16.3인치인데 저 부분은 저 화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보다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센터 콘솔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기어 레버는 오른쪽에 와이퍼 스위치 자리로 토글 스토크 방식으로 올라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통 우리가 기어 레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는 동일한 모양으로 되게 있는 4개의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풍량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장비는 리어 스포일러를 수동으로 개방하거나 아니면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차고를 조절하는 요러한 것들이 동일한 형태의 버튼으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조 장치 스위치랑 그 다음에 이 주행 셰시와 관련되어 있는 스위치가 동일한 라인에 동일한 모양으로 있다? 사실 이거는 드라이버가 조작성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기능성보다는 좀 디자인에 더 치중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주 깔끔해요 시트 역시도 본격적인 버킷 시트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용 그리고 완성 충전용이 요 한 덮개 아래에 포트가 두 개가 나란히 마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샤오미 하면 뭐예요? 샤오미는 그동안에 이미 전자제품들로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샤오미가 만든 자동차답게 샤오미 제품을 들고 실내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샤오미 폰을 쓰고 있다면 자동으로 무선 미러링을 통해서 핸드폰 기능이 그대로 센터 디스플레이에 뜬다고 하고요 이 뒷자리 쪽에는 샤오미 패드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거치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붙이게 되면 바로 통신 모듈이 연결되면서 이 차의 기능을 패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샤오미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이런 기능들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샤오미의 SU7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다름 아닌 모터였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모터가 전시되었는데요 맨 끝에 있는 게 약 299마력을 발휘하는 회전수 21,000rpm짜리 모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373마력짜리고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모터가 방금 보여드렸던 SU7의 맥스 고성능 버전의 뒤쪽에 들어가는 모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모터 이 모터 단일 출력이 저 싱글 모터만으로 578마력이 나오는 모터입니다 회전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7,200rpm 27,200rpm이면 지금 우리가 회전수가 높다고 칭송하는 아이오닉5N 이것보다도 한참 더 높은 최고 회전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모터는 샤오미가 직접 개발하고 만든 모터가 아니라 중국 내에 다른 모터 업체에서 공급을 받는 모터인데 이 27,000rpm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는 이 모터는 샤오미가 개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저거는 내년에 나오는 고성능 모델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업데이트될 새로운 모델에 탑재될 차세대 모터 구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모터인 것 같아요 사실 샤오미로서는 처음 만들어보는 자동차잖아요 뭐 셰시를 만들어본 적도 없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백 마력대 몇백 킬로와트급의 전기 출력 모터를 만들어본 적은 없는데 놀랍게도 이 기본 플랫폼을 샤오미가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대부분의 알루미늄 합금 소재, 경량 소재들을 듬뿍듬뿍 사용해서 저희가 자석을 갖다 붙여보면 붙는 위치는 거의 없어요 가장자리 외쪽에 있는 부분들만 스테일 강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 중앙 부분으로 오면 올수록 대부분은 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앞쪽에 이 후드 아래에 전기구동 모터와 인버터 이 모듈들 위쪽으로 2층으로 그 엔진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 파트 위에다가 붙여서 올려놓은 방식이 아니라 양쪽에 서스펜션 타워 쪽에서 A자형 형태로 서브 프레임을 하나를 더 위에다가 붙여놓고 이게 스트럿바 역할도 해주면서 동시에 이 구조물에 부품들이 위쪽에 있는 프레임에서 매달려 있는 형태로 2층으로 배치를 해서 인버터 위쪽으로 올라올 겸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배치되는 부품들을 최대한 휠 베이스 안쪽 영역으로 그러니까 운전석 방화벽 쪽으로 갖다 밀어 넣었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남게 되는 앞쪽에 많은 공간들은 프렁크 공간으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저렇게 더 납작하게 후드라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패키징 요소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만들어 본 실시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낌없이 좋은 지어메트리들을 듬뿍득득 담아 넣었습니다 자 앞쪽에는 WC본입니다 WC본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로어 암들의 배치가 아래쪽 소프 프레임에 전방 쪽으로 꽤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이제 거의 수직 90도 형태로 어퍼 암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아마도 승차감 제가 추측할 때는 단단하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로드홀딩이 좋은 방식의 느낌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에어스프링이 사륜에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의 로어 암부터 뒤쪽 서스펜션의 로어 암들까지도 모두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경량 소재를 이용해서 현과 하 질량을 낮춰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처음 만들어 본 차지만 만듦새를 보면 아 이게 진짜 샤오미가 혼자 만들었을까? 이 기존에 차를 많이 만들어 본 업체에서 뭔가 공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셀은 셀투팩에 CATL의 최신형 3세대 배터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1kWh인데 중국 쪽에서 WLTP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은 게 무려 800km래요 그러니까 kWh당 거의 8.0km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차가 궁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00에서 750km 이상의 주행 레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력을 갖춰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표면의 익스테리어 도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바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20nm의 흡착 도장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스펙상으로 좋긴 하지만 저희가 외관을 봤을 때는 약간 오렌지필도 좀 보이기도 하고 도장 품질이 아주 최정상급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펙상으로는 어쨌든 아낌없이 좋은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이렇게 오늘 샤오미 대륙의 실수 정말 자동차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왔다가 우연치 않게 이 샤오미의 론칭 날짜랑 딱 겹쳐가지고 이 차를 만나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샤오미가 만든 차 그냥 또 하나의 카피캣 같은지 아니면 나름 매력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 봤을 때에는 꽤 인기를 끌 것 같은 스펙이었습니다 시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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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